3기가 헤르츠라는 게 뭐냐? 헤르츠, 주파수죠. 1초 동안에 진동하는 횟수, 초당 진동 횟수예요. 1초에 100만 번을 진동한다 그러면 이 메가단이죠. 이 기간은 10억 단위예요. 10억이다. 그래서 3기가니까 약 30억 정도 된다. 30억이라고 하는 1초 동안에 그런 파형이 생기는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1초에 30억 개가 생긴다? 그러면 1초에 30억 번 동작을 할 수 있다. 어마어마하죠?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동작이 10동작씩 필요하다. 하나의 명령어가 수행되는데 10동작이 필요하다 그러면 바로 3기가 헤르츠라면 1초 동안에 몇 개의 명령어를 수행한다? 바로 3억 개를 수행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웬만한 계산은 1초 안에 다 끝날 수 있는 계산이에요. 그런데 계산이 빠르지만 주변으로 나가고 들어갈 때 조금 속도가 그만큼 늦어지겠죠. CPU 자체의 속도는 굉장히 빠르지만요. 그런데 이것도 느리다라고 진진짜되니까 과학자들이 자꾸자꾸 속도가 높은 CPU를 개발해 주려고 하는데 이제는 한계에 부딪혔어요. 더 이상의 CPU의 속도를 높이기에는 역부족이다. 한계에 부딪혔어요. 이론적인 한계. CPU의 이론적인. 지금 반도체로 만들어진 CPU 이론적 한계는 20기가 헤르츠가 한계라고 합니다. 20기가 헤르츠가 한계 속도인데 그러면 점점 만들기가 더 어려워져요. 올라갈수록 기술이 너무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럼 이러면 되겠다. 30기가의 성능을 가진 CPU를 개발하는 것보다 3기가짜리 성능을 가진 CPU를 10개를 부착하는 게 훨씬 쉽죠. 가격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쉬워요. 그래서 요즘은 멀티코아라고 해서 하나의 컴퓨터 안에 CPU를 여러 개 집어넣습니다. 4개 집어넣은 쿼드코아, 3개 집어넣은 트리플코아, 6개 집어넣은 헥사코아 이렇게 많이 집어넣다 그러면 멀티플코아, 멀티코아 이렇게 붙이잖아요. 과학자들이 쓰는 건 거의 다가 이렇게 CPU가 몇백 개씩 들어가 있는 그런 슈퍼컴퓨터의 기능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CPU와 그 다음에 메모리 항상 머릿속에 기억을 하셔야 돼요. CPU, 메모리, 그리고 주변장치. 주변장치, 여러분들 교재를 보면 여러 가지 개념이 나와있지만 이 개념적인 것은 여러분들이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소프트웨어를 보면 그거와 관련된 겁니다. 소프트웨어 관련된 것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는 따라다닌다고 했죠? 둘이 짝짝이에요. CPU와 관련 프로세서, 메모리, 프로그램, 주변장치, 이거는 파일이라는 용어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기 바랍니다. 교재 2페이지에 보시면 EDPS다, ADPS 이건 참 초창기 80년도만 해도 우리나라에 전상과가 막 생기기 시작한 게 80년입니다. 그때 이렇게 컴퓨터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런 용어를 막 관심 있게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은 너무 흔해졌다는 얘기죠. 시시해졌다는 얘기예요. 그 밑에 컴퓨터의 기능 5가지가 있습니다. 컴퓨터를 보면 우리 본체라고 하죠. 이 두 개가 바로 뭐예요? 바로 우리는 두 개를 본체라고 합니다. 본체예요. 그리고 이 주변장치가 입출력장치다. 그래서 본체가 하는 역할이 뭐냐? 우선 핵심이 CPU잖아요. CPU가 하는 일이 뭐냐? 거기에 나와있죠? 연산기능하고 제어기능입니다. CPU가 하는 기능이 연산기능과 제어기능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기업기능, 이 메모리가 무슨 기능이에요? 기업기능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주변장치는 이 본체를 향해서 들어가기도 하고 나오기도 하니까 입출력기능이다. 그래서 5대 요소예요. CPU 자체의 기능이 뭐예요? 그래서 연산기능과 제어기능, 이 자동화를 하기 위해서는 제어기능의 역할을 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CPU가 굉장히 중요하죠. 시스템 전체가 자동화돼서 제대로 돌아가려면 제어기능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 제어, 컨트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작성한 프로그램은 반드시 메모리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프로그램이라고 그러잖아요. 메모리가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가 프로그램이에요. 프로그램이 메모리에 있어야 돼요. 기억장치, 프로그램을 기억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원천적으로 프로그램이 메모리에 들어있는 게 아니잖아요. 주변에서 들어가야 됩니다. 계산이 끝난 다음에 결과물이 또 주변으로 나와야 돼요. 입출력기능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5대 요소다. 이렇게 우리는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특징을 보면 빠르죠.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 관점이 신속하다. 그런 얘기죠. 신속하다. 신속. 속도가 빠르다. 그 다음에 신뢰. 믿을 수 있죠. 여러분들은 사람이 계산하는 것보다 감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람은 계산하다 실수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컴퓨터는 굉장히, 세상에 완벽한 건 없습니다. 그러나 컴퓨터는 굉장히 사람의 감정적인 게 전혀 없기 때문에 계산기는 굉장히 신뢰도가 높다. 신뢰성.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메모리가 있는 이유가 자동성이에요. 오토매틱. 일일이 넣다 뺐다, 넣다 뺐다 하는 게 아니라 한 번 집어넣고 이거 다 해봐.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해봐라고 자동화시키는 개념이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물론 정확하겠죠. 신뢰도가 높다는 얘기는 일단 정확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수많은 데이터. 방대한 양의 자료를 치부는 대용량성이다. 그런 얘기죠. 그다음에 오른쪽에 가보면 3페이지의 범용성. 널리 쓰인다. 다목적으로 쓴다. 컴퓨터 하나 가지고 여러 가지 기능을 할 수 있어요. 범위가 광범위하다. 그런 얘기죠. 그다음에 호환성. 이 호환이라는 건 뭐예요? 컴퓨터 기종에 관계없이 어떤 소프트웨어든지 회사가 컴퓨터를 제작하는 회사가 다르더라도 CPU의 제조회사가 다르더라도 소프트웨어는 다 돌아간다. 그런 얘기예요. 호환성이 있다. 바뀌어도 프로그램은 잘 돌아간다.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뺄 것 뺄게요. 그냥 한 번 읽어봐도 될 수 있는 것들은 이걸 다 일일이 다 읽어드리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요. 제가 지금 1강에서 제일 핵심이 뭐냐라고 하면 바로 이겁니다. 이 그림이에요.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 그림이 가장 중요한 그림이다. 그러니까 숲을 먼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세요. 그리고 하나하나 세부사항으로 들어가시도록 하고요. 그 밑에 컴퓨터의 구성을 보면 방금 설명드렸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컴퓨터가. 그래서 중앙처리장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중앙처리장치를 우리는 좁은 의미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연산장치와 제어장치만 얘기해요. 그런데 넓은 의미로는 메모리까지, 우리가 말하는 주기억장치가 아니라 사실은 CPU 안에도 잠깐 잠깐 보관하려고 하는 기억장치가 있어요. 소위 말하면 레지스타라든가 캐시 메모리라고 하는 메모리. 들어보셨죠? 캐시 메모리와 레지스타. 이 캐시 메모리나 레지스타는 메모리는 메모리인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기억장치하고는 조금 구성도가 달라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메모리는 D램이고요. D램. 그 다음에 캐시 메모리와 레지스타는 S램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S램으로. 그래서 보통 요즘은 컴퓨터 안에 우리가 이렇게 CPU다. 그러면 CPU에 뭐가 들어있다? 연산장치가 있고, 제어장치가 있고, 그 다음에 캐시 메모리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캐시 메모리가 CPU 안에 들어가면 내부 캐시. 내부에 들어가다. CPU 내부에 있다. 그래서 내부 캐시다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주변 장치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잠시 후에 주변 장치를 거론하겠지만 이렇게 주변 장치들이 많이 있어요. 키보드와 모니터, 카드, 마그네틱 테이프, 플라피 디스크, 하드 디스크, ODD. ODD는 빛을 이용해서 옵티칼 디스크 드라이브. 빛을 이용해서 우리가 자료를 보관한다. 그래서 빛을 이용하는 장비가 CD, DVD, BD. 그렇죠? CD는 700메가죠? 700메가고요. 그 다음에 DVD는 4.7기가가 되고요. 이런 용량은 시험에 안 나와요. 근데 이런 개념적인 것들. 그 다음에 BD는 24기가. 그 다음에 플라피 디스크는 1.44메가. 여러분들이 하드 디스크 요즘 같은 경우는 보통 대충 500메가 정도 주나요? 500메가나톤은 1기가 정도. 그 다음에 플래시 메모리. SSD는 플래시 메모리라고 그러죠. 플래시 메모리. 많이들 조그마한 거 들고 다니기 아주 좋습니다.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그래서 플래시 메모리가 대표적인 거예요. 플래시 메모리는 요즘 뭐예요? 16기가나 또는 32기가, 64기가 등등 나오잖아요. 많이 싸졌어요. 엄청나게 많이 싸졌습니다. 아주 편리하죠. 그래서 이제 점점점 이 뒤로 갈수록, 밑으로 내려갈수록 최근에 개발되어진 주변 장치들이다라는 게. 그래서 하드가 이제 사라질 겁니다. 너무 느려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빠르다고 생각. 물론 옛날 거에 비하면 빠르죠. 그러나 지금은 너무 이런 것들. 이 뒤에 있는 것보다 느리기 때문에 이제는 하드 디스크는 기계적이에요. 모타가 돌아가야 돼요. 모타. 모타를 돌려서 원하는 속도로 돌려서 빨리빨리 자료를 집어넣는데 이게 속도가 느립니다. 지금 하드 디스크는 어느 정도가 되면 7200rpm. 이 정도. 이런 거 기억해 주세요.